안녕하세요. 김종원장 방송 강유력입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따뜻하세요? 네! 너무 따뜻해 너무 저희의 따뜻한 공기가 여러분들의 이 겨울을 정말 호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조명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아 안돼 저희 옆에 인사를 많이 나누어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2 2 빨리 넣을까요? 안녕 안녕 아무튼 개봉 전인데 1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봉한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마련할 거예요 그때도 꼭 다시 뵙습니다 꼭 궁금하거나 저녁 이후에 대화를 할 때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다음 주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할 때 좋은 날이에요 사랑할 때 좋은 날이에요 연말에 다 좋은 사랑 많이 많이 하세요 바랄게요 12월 9일 날 개봉합니다 며칠이요? 10월 9일 10월 9일 감사합니다 오빠 잘 참고하세요 저희 끈인사 올리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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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잘가요 언니 잘가요 언니 잘가요 아아